과일 사과 살구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과일이에요? 네,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과일이래요. 바나나 블루베리 블루베리 체리 포도 자몽 레몬 라임 라임 이거 귤이에요, 오렌지에요? 귤처럼 보이는데요? 귤 귤 귤 복숭아 복숭아 배 배 배 파인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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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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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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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요, 자두랑 매실 둘 다 영어로 플럼이네요? 외관상 다른 점은 자두는 표면이 매끄럽고 익어가면서 붉은색으로 변하고요. 매실은 표면에 솜털이 많고 익어가면서 자주색으로 변해요. 아, 그래요? 석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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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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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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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 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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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수 스크 aster 수박 수박 감사합니다.